저축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다음 4가지가 있다. 1.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저축은 너무 힘들고 구속하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3.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사람들은 낮은 이자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 4가지 이유를 한번 검토해보겠다.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사람들은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저축은 재미있고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저축은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 당신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12%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 이때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도움이 된다.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다. 6.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 수준도 덩달아 높아진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만큼 피로를 느끼니까. 7. 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빚이다. 오늘 당신이 백만원을 벌어 그 중 10%를 저축한다면 저축액은 10만원이다. 그런데 1천만원에서 10% 그러니까 100만원을 저축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액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때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100만원보다 10만원을 수중에서 떠나보내는 게 덜 가슴 아프니까. 액수가 크면 클수록 퍼센티지는 그만큼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현재 당신 처지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다. 지금보다 저축하기 쉬워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버는 돈의 10%를 저축해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라. 저축은 모든 부자들이 지닌 미덕이다. 그들은 모두 버는 것보다 적게 썼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저축만으로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축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독하게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았던 창업자는 한 사람도 없다.